하이요 포스 고수만 네 뭐야 이거 여기 거치네 방이 고고 자 일단은 시작해 상당히 거친 거치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아이고 이거 아닌데 좀 당황스럽네요 근데 자신 있으심 인내들의 무적 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왜 이렇게 까칠해 어 고우 에마님 감사합니다 자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까칠하시 어? 뭔가 불편한게 많은 친구 같애요 심기 불편한거 같애 여기는 없구요 요거지 그탄을 정지안당해서 자 편하시겠어요 아이고 슬레이브님 또 감사합니다 자 오버워치 욕설 정지에요 근데 스타는 제가 준하씨님 감사합니다 베트남이 전쟁에서 이긴 제재 한번 들어갈게요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센티어링님 감사합니다 한번 해드려야겠어요 감사합니다 앞마당을 먼저 먼저 먹어준거 같은데 어 오버풀이죠? 저거 저거는 딱 나옵니다 하하하하 여성님 하하 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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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리고요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잘 해줘야 될 것 같구요 일단은 포지않아 지워주면서 앞마당을 이제 슬슬 먹어주려는건가? 아니 앞마당이 아니라 세번째 멀티 가스를 좀 먼저 파놓고 상대가 이제 그 멀티를 하는 것 같아요 멀티 차이는 살짝 푹 나기는 합니다 일단 프로그를 최대한 오래 살려주면서 잘 체크를 해줘야겠습니다 잘 체크를 해줘야겠습니다 프로그를 보충해주고 있구요 어 오 뒤쪽에 밑장을 좀 많이 빼놨구만 이 친구 해논 하나 추가 저글링이 좀 바글바글 하죠 탈리스탑을 올려주면서 크루 아이구 아구 감사합니다 발업을 해주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거 아이구 감사합니다 발업이 아니면은 이거 약간 피탈 쪽을 좀 의심해볼 수 있겠는걸 다시 한 번 더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동호가 한 번 찍어줄게구요 오보로도 한 번 잡아줍시다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나무지게 일단 오보로도 잡아줄 예정 오보로도 천사이신가요 오보로도 한 번 잡아주러 가보자 캐논도 하나 지워주도록 할거구요 빠르게 잡아줄 수 있을란가 자 커세어는 일단은 정찰부터 하기 전에 이거 좀 잡고 가보자 하나씩 포즈도 한 번 지워줄거구요 무탈의 냄새가 좀 나기는 해요 개인적으로 뭐야 왜이렇게 많아 저번에 유튜브에서 유로로 도내했는데 음성 안뜨길래 투네로 옴비스포기로 한율 천사백오십원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뭘까요 레오 레오 그냥 그냥 운영인거 같은데 자 감사드리구요 아 야 아동 아동 정투준비 안찌었다 잠깐만 하하하하 저걸으로도 좀 잡아주면서 업그레이드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투준비 완료 상대가 일단 저글링 위조로 좀 찍어주기 때문에 잡빵 한번 잘해주면서 저글링 한번 잡아주면서 저글링 꽤 많습니다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상대가 일단 잘 쬐기는 했는데 근데 업그레이드의 무서움을 좀 살짝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둔이 좀 살짝 늦어가지고 좀 아쉽기는 한데 데이트 한번 올려주면서 업그레이드가 병력이 좀 부족해서 관리를 잘 해줘야 되고요 성크는 지어주고 있습니다 상대 질럿의 무서움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있으면 공인업 완료 공인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테마카도 한번 올려주면서 할 수 있고요 계속 압박 잘 해주겠습니다 계속 압박 잘 해주겠습니다 계속 압박 잘 해주겠습니다 상당히 수비적으로 가려고 하는돌 상대가 일단 자 퍼세요 일단은 잘 체크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엘티 한번 먹어주는거 하겠습니다 이 상주님 감사합니다 이 상주님 감사합니다 승방 처음 봐요 견제 아이고 상주님도 감사합니다 어서오시고요 아하하하하하 컷! 깔끔한 컷 멀티를 일단은 빠르게 잘 먹어줄 수가 있고 발업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일단은 저글링은 무섭지는 않고요 해제확인 다 해주고 업그레이드를 이번에 좀 집중을 잘 해줄 거예요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로보틱스도 한번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초페스트 풀업 질럿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도록 할게요 상대방에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글링은 전혀 무섭지 않다는 거고요 업그레이드도 언제 될라나 자 저글링은 당허 불금 보내시려고 금일은 휴반별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원래 이제 전기 휴반리입니다 일단 온리 질럿이면은 좀 좀 위험하긴 하니까 주탈이나 이런 거에 동차를 좀 잘 해주겠습니다 추가적인 체제확인 가스는 파트도 있고 아마 럭커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상대가 파이어 올라갑니다 파이어 확인 완료 저거 터리 또 한번 올려주도록 할 거고요 아 럭커죠 럭커 이 브이스 힙업된 아줌마를 첫 테스트로 압박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내 목숨을 라이브해 나 그레이브의 무서움을 제대로 보여주겠습니다 죽지 않는 질럿을 보여줄 거예요 가스도 그냥 세이브 한번 해주고 멀티도 이제 하나씩 더 잘 먹어보자구 어떻게 수비만 하나? 네? 자 언제까지 갇혀 있을 셈인가? 어? 어허 몰래 먹는 거는 안되요 제가 이제 허용을 못합니다 정정 당당히 먹어야지요 계속 찍어줄 예정이구요 여러분들을 잘 체크해주고 하겠습니다 장례가 유리하다고? 자 가스벌트 일단 가져가고 있구요 허세어를 한번 다시 모아줘야 될수도 있겠는데 피탈일수도 있어가지고 라바에 올라온게 피탈같은데? 잘 체크해드렸습니다 서지였네요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정의호 일단은 잘 찍어주고 업그레인의 무서움을 제대로 보여주고 하겠습니다 공방 위협 이제 좀 있으면 완료 실드업까지 아직까지 멀티는 못먹는 모습이구요 업적을 좀 많이 찍어주겠습니다 자 시험까지 자 공방 쉴드 이용 완료 오 자 길막 길막 해줬습니다 요리조리 왔다갔다 일단은 해주고 있는데 한번 근데 이제 6시같은 경우는 너무 쉽게 죽이는 싫은걸 내가 자 업그레이드 상당히 잘되어있는 질럭 오 길막 좋아요 상대 야 길막 야무진데 근데 딱히 일단 질럭을 뽑긴 뽑았는데 갈 곳이 마땅치는 않다 열코 뚫리면 한번 갑시다 자 근데 업그레이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먹어주고 있고 자 여기 한번 들어가볼까 시원하겠다는 견제부터 뭐야 질럭 뭐야 이거 자 길막 못하게 견제 들어갑니다 질럭이 약간 빠른 달리기를 한번 시도를 했죠 자 럴퍼는 무섭지 않구요 공방 쉴드 이역질럭 티드라 상대 할 때 이제 최고의 효율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거 질럭을 알아 자 때려도 간질없습니다 자 상대는 결국에 일단 도망갈 수 밖에 없구요 공포 변신을 일단은 잘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풀업이 됩니다 풀업 딱딱이가 안결해도 단단한데 업그레이드까지 갖춰지면은 무적이라고 봐도 무강하죠 아줌마 아줌마 방뻬 우리가 시간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이제 업그레이드가 될거 같은데 자 풀업 이제 완료 직전 풀업이 되면은 한번 시원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멀티를 해줄나 한번 체크를 해줄거구요 자 거의 완료 직전 여기 멀티 있나 한번 확인해볼까 스포어까지 있구요 상대 공일업 밖에 되있지 않습니다 아직 널커가 상대도 많아서 좀 과감하게 나오는데 큰코다칠 수 있다는거야 자 시원하게 한번 싸워볼까요 그러면 시원하게 자 어딨어 자 풀업 완료 한번 가볼까 여기서 이제 제대로 된 전투 한번 해보겠습니다 풀업 질럿의 무서움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아주 잘 죽어요 풀업이나 아하하하하하하하 아이고 감사합니다 럴커가 오히려 그 살살 녹는 상황에서 상성을 뒤집어쓭니다 지금 자 질럿이 죽지 않아요 포커 좀 깨주면서 싸움을 좀 하겠습니다 3333억 초페스트 아이고 슬레이브 감사드리구요 나 단단한거 보이시죠 안죽습니다 오늘같으면 죽어야될 유닛이 학원님 근데 중간이구 옥저버 시야업 진짜 좋아보이는데 안하는 이유가 있나요 시야업 했어요 근데 여유되면 하는거고 웬만하면 이제 속업이 더 좋기는 해요 블럿이 안죽는데 하하하하 자 이러면 그냥 이제 떨어서 갈게요 안그래도 단단한데 이제 갑옷을 더 씌워주다 보니까 죽지 않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정직한 기조야 어? 네 인생 목표가 정직 성실 어? 열기기는 일단 풀린단 말이죠 꼭 감사드리구요 어 탈살묵습니다 안대가 이게 약간 전의를 상실한거 같은데 안나감 하하하하 자 일단은 상대가 조반 Kart тур 신 음 미ask 음 아 근데 마눅 아쉽네요 하하하하 자 실망입니다 어 뭔가 할 말이 있나본데 진 이유를 모른다고 아직도 알려줘 하하하하 똑같이 구력적으로 만들어줄거야 어 알려줄까 진이요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사연 좀 들어보자구 뭐해 빨리 자 질러 단단하죠 질러 단단하면 충분 자 다시 일단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자 게이트 한번 지으면서 아까랑 똑같이 비슷하게 가볼게요 치고는 못살아 자 종찰 한시로 가복으로 하겠습니다 자 종찰 한시로 가복으로 하겠습니다 게임이 질수고 있는거지 어 애들의 레더 레더 몇인데 상당히 열받은거 같은데 일단 원서치는 아니구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군 나도 비슷함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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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대각선인가 본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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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발영님도 감사드리구요 다들 후원 감사드립니다 슬레임님도 감사드리구요 친구는 이제 그 마감이 됐습니다 자 아쉽게도요 이게 너무 그 정신이 없더라고 그거 하니까 자 저글링이 또 나왔구요 아까랑 그 비슷한 빌드를 하고 있네요 상대가 자 똑같은 빌드입니다 저글링 나오고 있구요 그리고 살짝 살포시 옆으로 이번에도 멀티가 역시나 느리죠 저글링을 좀 두마리 유인을 시켜놓을거구요 상대가 이제 그 질럿이 빠진거를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대로 직행 맞는거 하나씩 빼주면서 달려보도록 할게요 상대 체제 한번 확인해봅시다 발업을 눌러주구요 하이 맛있게 드론 한번 먹어주면서 구석으로 들어가버리기 자 알받기 들어갔습니다 알받기 어 야 질러 세번째는 달리면 안돼 자 오 비벼죽이겠다 하하하하 야 비벼주는게 아니고 지나갑니다 근데 드론이 지나갔어요 어 다시 바꾸자 자 바꾸기 들어와 들어와 어 들어오라고 여기서 여기서 한번 또 싸워볼까 자 질러 질러소를 일단 많이 보고 있구요 다시 들어옵니다 상대 하하 하하 야 저글링이득 상당히 많이 받는데 6킬 6킬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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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깃 한번 돌려주도록 하구요 이제 가스도 좀 파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블링이 좀 많은걸 일단 다시 다시 들어가 버리기 드론이 나오구요 다시 구석으로 아 그렇지 자 최대한 이제 좋은 곳에서 싸워둘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요렇게 맞는거 좀 빼주면서 자 나쁘지 않은 전투였습니다 이정도면은 이 정도면은 회복 하나만 거쳐줘야겠다 투스타게이트 한번 올라갈거구요 오토로드가 근처에 있는거 보니까 이거 공격적으로 할거 같기는 한데 퍼트 한마리 빠르게 찍어주겠습니다 하나 정찰 오는거 같은데 저글링 이제 좀 많이 잡아주면서 이득을 받구요 투스타 까지는 볼거 같습니다 이거 숨겨야되는데 안보이겠지 보일라나 보일거 같은데 보일거 같은데 그냥 대놓고 합시다 보일 유황 보일거 여기도 오버로드 하나 잡아주면서 오버로드 시야가 은근히 길어가지고 뭔가 애매하긴 한데 봤을거 같기는 해요 제 예상으로는 더글링이 발업이 안됐기 때문에 한번 또 압박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체계확인 한번 해줄까요 여섯시 멀티도 일단 아마 해줬을거 같은데 자 어? 가스는 이거 뮤탈인데? 철가스는 위탈 가능성이 좀 많이 높습니다 그렇죠 아이고 잘 보고 계시다고 또 감사합니다 자 조심해야겠어요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잘 수비 한타이밍은 이제 스카웃이 좀 힘을 못쓸 수가 있습니다 좀만 이제 잘 모아줄 예정은 3스타로 갈게요 3스타 3스타 수앤뮨탈 나 여깄어 일로와 어? 여기를 먹어줬네요 야 상대가 생각보다 부유한데 근데? 잘 재져있다 아 아 드디어 수마두 소리나 일단은 오 이거 조심해야겠는데 자 이탈이 아니고 일단은 좀 쎈거 같구요 여기 멀티 한번 먹어주면서 잘 해보겠습니다 뭐야 저글링이야 육스카웃 때 한번 압박을 제대로 나가볼까 합니다 드론이 야 많이 부유해요 상대 이거 많이 부유한 상황 생각보다 일단 쉽게 죽었고 스카웃에 약간 혼을 흙을 좀 실어낼거 같은데 이러면 수도발료 자 약간 이제 피해 못주면은 분리해질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잘해야되요 웬만하면 보여주지말고 그래도 죽겠는데 자 상대가 일단 정신을 못찾을 때 한번 나가보도록 하구요 저 자 여기에 여기서 일단 이득을 좀 많이 봐야됩니다 이 공격 없지걎는지 한번 체크부터 잘 해야겠는데 히드라죠 히드라 자 계속 잡아주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히드라를 스카우트 보고 스카우트 처음 봐 가난하게 만들어줍시다 가난하게 히드라기 때문에 정면수비도 좀 잘 신경을 써줘야겠지요 오버로드 퀵챔버 업그레이드에도 좀 많이 신경을 써주는데 이 친구 자 멀티 먹어야 되는데 근데 다 최대한 가난하게 압박해주겠습니다 스카우트의 비중을 좀 많이 높여야겠다 이러면 멀티를 못먹기 때문에 무린이라 좀 더 가난하게 만들어주고요 소속으로는 이제 또 업무를 한번 해주자 스포는 완성이 됐습니다 상당히 가난하단 말이죠 지금 근데 드론이 많이 없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그 스타의 전통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화가 안나는게 이제 이상한거 아닐까 그러면 여기도 한번 받아주면서 약간 이제 그 돈이 없어서 드론 드론도 못뽑는거 아니야 이거 드론이 어디있을까나 이거 온가요 돈 없음 오호 저글링이네 아이고 후원 감사합니다 드론 밑장된줄 알았네요 히드나 소격도 안되있습니다 고위협 스카우 체력없는거는 일단은 좀 빼줄거구요 새거 위조로 뽑아주겠습니다 오우 짤짤이 한번 춰 볼까 스짤 스짤 하나씩 톡톡 터집니다 살살 집어요 요렇게 자 여기 멀티 40뿐 어 축하해 어 돈이 없나본데 진짜 돈 없나본데 드론이 없어요 이제 숨통 끊어줄게 야 진짜 돈이 없나봐 상대 공기업 스카우시라 이제 어마어마해요 화력도 아 부탁이야 어 내가 갈고 닦아서 연구함 자 이제 건물을 하나씩 다 깨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돈 없는데 안 나가 자 자 이렇게 또 GG가 나와버렸습니다 저는 일단은 이 친구랑은 여기까지 할게요 저 대신 제 분신인 여러분들이 소시오 이런 말 많이 들으시는데 들어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거에